발음 좋아요 다 가라앉았어? 어디로 가고? 됐어 됐어 뒤에다가 최대한 뒤로 평택에서 이륙을 제일 못해요 그래서 뒤에다가 가운데 높이 들어주세요 가운데 마 잘 잘 몰라요 잘 잘 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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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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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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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다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아리오도 없이 탔는데 아이고 어? 네글라이더에다 찍을라고 그래 왜?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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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멋져 이야 어우 진짜 그 비벼 켜놓고 있는데 뭐 어떻게 내려야 되지? 아 근데 깜짝 놀랐어 내 글라이더 밟는 줄 알고 아하하하하 원래 쓰레기 참고 흔적을 내려야 되는 거 아냐? 아니 나 어떻게 A라저가 그렇게 심하게 묶였대 그래 내가 제일 처음에 너한테 그랬잖아 A라저 묶었다고 어 아무리 봐도 괜찮아 근데 맨 어퍼가 묶였어 맨 날개 근데 A라저 맨 앞이라 그랬잖아 내가 제일 처음 해보고 그랬잖아 난 어떻게 A라저 중간에 어디서 묶였나 해고 내가 그랬잖아 A라저 앞에 묶였다고 어퍼라인이 묶여가지고 처음에 너 이륙할 때 내가 너한테 그랬잖아 어떻게 그게 묶였지 그렇게 아주 그냥 요만하게 오지게 묶여있더라고 20cm가 이렇게 쭈그러들었어 이게 이렇게 묶여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렇게 당기고 있더만 네 옥매도 쪄고 아주 옥매도 제대로 젖어있더만 네 어 네 영철이가 이렇게 확인 안했고 마지막에 너 이륙할게 지금 아 근데 이륙할 때 이렇게 한 다음에 영철이가 그러더라고 어 너한테 묶여있다고 내가 아까 제일 처음에 너 이륙할 때 네 일단 눈으로 확인했어요 거기인지는 몰랐어 어퍼라인이 어퍼라인이라고 그랬음 내가 봤을텐데 어떻게 묶여있더라고 내가 봤을때도 아니 써클링 했는데 어 뽀뽀있어가지 특히나 손이 좀 미쳐니까 더 더빈가가지 끊어질 것 같아 어 돼가지고 그냥 내렸어 아이고 bi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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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추워요? 어제는 괜찮은데요? 추워서 난 더운데... 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